그 얘기 재밌더라. 그 얘기. 뭐예요? 단식 대표, 이 대표가 아내분. 막 갤러리에서 공짜로 전시회를 했다는 얘기 나오던데. 그거는 은택시 후임인 창조경제단장 박단장이랑 이 대표랑 돈독한 사이이기도 하고. 전문 화가도 아닌데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구나. 문제될 거 없습니다. 좋다. 요즘 참 좋아. 그죠? 그 말탄의 실력 꼴등인 애가 국가대표 뽑히질 않나. 헬스장 트레이너가 순실시덕에 청와대 들어가질 않나. 화가도 아닌데 갤러리 전시회 열고. 그림까지 팔고. 좋아. 요즘 보면. 아니 뭘 또 그렇게 막 갖다가 연결을 그렇게 합니까? 하긴 뭐 그림 아무리 잘 그리면 뭐해. 블랙리스트만 아니면 되지. 그러니까. 실력 개나 줘. 우린 블랙인이 아니냐.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재미있지 않습니까? 문화융성에 이바지하겠다고 재단 만들었다면서. 뒤로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거든요. 의사 가운 입고 정치질도 하고. 금배찌도 하고 홍의병하고. 순실시 딸리미한테 좋은 학점 준 교수는 1년 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를 3건씩이나 도맡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지 뭐. 사람은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3번 찾아오는 기회. 나라가 팔렸을 때. 나라 경제가 아작이 났을 때. 나라의 수정으로 우리 둘이 앉았을 때.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식대로가 아니라 우리 둘은 뭔가 좀. 창조적이니까. 그렇죠. 창조적인 거지. 사회 전 분야를 재창조하는 방식.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보다 정상적으로 안 돌아갈 때. 그럴 때 또 출세하고 돈 버는 애들이 있거든. 나라가 유난히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을 때는 아닌 게 아니라 나라 돈 혈세도 줄줄줄줄 어마어마하게 세고 있더라는 거. 그렇지만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재단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 자금 유용에 불법이 저질러졌다면 엄정 처벌해야 할 것이라는 의지를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엄정 처벌? 네. 왜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대가 안 되냐. 검찰이 하는 꼬락선이 봐서 기대도 안 되고. 되게 남 얘기하네 다신다. 모쪼록 알아서 잘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알아서 잘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